오늘 주제는요. 칼잡이 윤석열의 칼집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입니다. 검사들 스스로도 칼잡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검찰총장을 대표 칼잡이라고 부른다고 욕보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윤 총장이 한 달 정도의 침묵을 깨고 몇 마디를 했죠. 신인 검사들한테 한 얘기인데 반응을 보면 청중은 다른데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하고 미래통합당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한마디 한마디 분석을 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이고 이건 무슨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인 검사들이 들을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야권의 대선주자로 여기는 국민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었잖아요. 네. 한 달 가까이 침묵을 했죠. 윤 총장의 얘기는 고위공무원, 검사들을 총괄하는 총장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치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는 겁니다. 한 달 전 시점으로 돌려보면 검언육착 수사, 특히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수사 둘러싸고 양세를 바꾸겼잖아요. 자문단 소집하려고 했다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부르고 그걸 받느니 마느니 검사장들 모아 회의를 한 뒤에 지휘란 발동하는 순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러고 나서 오랜 침묵에 들어간 거죠.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주의라는 허우를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 전체주의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한 보름 전인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문재인 정부를 일당 독재,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 앞에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또 반대로 자유만 강조하는 미래통합당을 지적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자유 강조하고 민주당이 평등을 강조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등지향적인 지금의 여당과 상대적으로 시장 자유를 강조하는 야당 그런 구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볼 때는 의도적으로 좀 포석이 있는 것 같고. 그 대목은 균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라 하기 위한 거였다. 독재, 전체주의를 지적했다고 꼭 반드시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대로 현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 꼭 그랬어요.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좀 많겠죠. 그런 거죠. 대부분의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현안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결과적으로 독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보호산법, 오늘 통과한 부동산세제관련법 전보다 일방적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검찰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입법도 미래통합당 반발 속에 범여권이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단독 처리해서 아마 이런 연상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현 여당 의원들이 이 발언에 반발하는 건 난 잘못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재, 전체주의,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하고 있거든 이러고 넘어가면. 조용히 넘어가면. 오히려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 언급한 거 이게 의미심장한 거 아니에요? 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 검사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런 거는 집권 여당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문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윤 총장과 문재인 정부 갈등의 시작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아닙니까?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의 구도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재판에서도 최소한 권력형 비리는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닌가. 그리고 검언유착 사건의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던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주가 조작 혐의에도 여권 인사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 굴하지 말라. 이 얘기는 후배 검사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도 살아있는 권력과도 나는 맞서 싸우겠다. 이런 다짐으로도 보입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이다. 이런 표현.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윤 총장이 예전부터 하던 얘기이긴 합니다. 수사는 곧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자기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을 해서 검찰의 의사가 되게 하고 또 법원을 설득해서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 국민을 설득해서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정치적으로 올바른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최근 상황에 맞물리면 서울중앙지검이 주도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수사 육탄전까지 벌였었잖아요. 검언유착 수사 잘못됐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왜 설득이 아니라 몸을 쓰느냐? 맞습니다. 요란하게 수사지휘한 추미애 법무장관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 깔려 있는 거 아니냐? 해석할 수 있죠. 다 해석하기 나름이네요. 맞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고? 네. 환영일색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요새 자주 등장하는데요.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신임검사들에게 던진 메시지 묵직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 역시 어제 윤 총장 발언이 알려진 뒤에 구두논평에서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초로, 윤미향, 라임, 옵티머스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다시 깨우고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발끈했고요. 차기 지도부 선출대회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청와대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은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정치하려면 차라리 나가라.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본인들 스스로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불리워졌다고 가정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이해가 안 돼요. 김 기자 해석은 어때요? 왜 윤 총장이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한 달 침묵 끝에 한 얘기여서 어떤 결심의 한자락을 보여준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변변한 대선 주저가 없고 지금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권교체의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바람이 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 총장의 얘기는 나 생각이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나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혹시나 윤 총장이 대선 생각이 있다면 두 가지 경로를 밟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정부에서 누가 보아도 더 견디기 힘들 정도로 탄압을 받고 나가거나 또 하나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삼성 이재용 기소하고 여권의 상징적인 인물 기소해서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이 둘 다 잡아넣는 칼잡이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새로운 길 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탄압 받든지 뭔가 성과를 내든지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둘 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임기는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를 채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그 전에 결정을 할 것 같다는 거죠.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뉴스타이더였습니다.